영채 체험단 영채 체험단 민균윤 님 사연이야. 안수연학이죠? 근데 혜라 엄마를 유난히 따라서 맨날 무슨 와인 같은 거 사갖고 서울에 가면 항상 그걸 가져와. 이번에도 무슨 전철 타고 오면서 와인을 들고 왔어요. 내가 막 들고 오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와인하고 안주랑 막 이렇게 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제 세션을 받아 받고 나서 영채 님 받고 올린 거예요. 다들 혜라 님을 엄마라고 부르지만 저는 혜라 님이 엄마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혜라 님은 제게 친구였고 연인이었고 저를 이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스승님이었고 제가 목숨 바쳐 지켜드려야 할 주군이었고 육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해야 할 나보다 여리고 아픈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짧은 행복 스테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비난과 걱정 의심을 한몸에 받고 엄청난 분노와 이해받지 못한 마음과 가족들에게 내가 쓸모없고 짐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아픔이 계속 올라와서 일하다가도 운전을 하면서도 밥을 먹다가도 계속 눈물이 나고 죽고 싶다는 생각과 대연하지 말걸 이라는 존재의 수치가 올라와서 힘든 마음으로 세션에 참가했고 이슬 먹고 죽고 싶은 마음을 혜라 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며칠 후면 제 생일인데 축하해달라고 부탁드리고서도 축하 노래를 불러주시는 혜라 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속 서러워서 눈물만 났어요. 제가 노래 불러주는데 안 보더라고 이야기가 막 너무 아파서 혜라 님 눈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저를 혜라 님은 계속 붙잡고 눈을 바라보라 하시는데 엄마로 투사되며 죽이고 싶은 살기가 올라와서 죽일 듯이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쥔 채 한참을 울다 보니 가슴으로 무언가 들어오며 녹아내리는 게 느껴지고 혜라 님의 검은 눈동자 속에 우주가 보였어요. 영채 님이죠. 온 공간에 혜라 님의 얼굴이 꽉 차 보였고 저분이었구나. 죽음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었던 수호천사가 영채 님이 나의 엄마였구나. 그냥 알게 되면서 혜라 님을 끌어안고 엄마 엄마 외치며 통곡했어요. 혜라 언니가 엄마와 영채 님은 삼위일체였고 그 모든 것은 동시에 나였어요. 내가 신호위반하던 차에 치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배달가던 준 트럭을 피하려다 오토바이 밑에 깔렸을 때도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손목을 그었을 때도 암에 걸렸을 때도 교인을 피해 엄마를 피해 옥상 끝까지 밀려 떨어져 죽을 뻔했을 때도 술을 맘땅으로 마시고 죽고 싶어 운전을 하며 시속 130km를 밟으며 미친 듯이 운전을 했을 때도 나를 이 못난 나를 지켜주셨던 분이 영채 님이셨구나. 아 우리 애기 너무 아프죠? 지금껏 이 아픈 나를 지켜보고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냥 알게 되었어요. 세션이 끝나고 내려와 다른 분들의 세션을 보는 내내 헤라 님의 주위에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고 세션자들을 안으실 때 그 빛은 헤라 님과 아픈 아가들을 동시에 포근한 안개처럼 감싸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흡사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피해 타상 우리 모두는 그 순간 모든 체험을 완성하기 위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였고 헤라 님은 그 아픔을 한없는 연민과 자배로움으로 꿇어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같았어요. 마음은 내 몸 안에 있지 않았어요. 내 마음 안에 내 몸과 우주가 생생하게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옆에 있는 도방께 덥지 않냐고 혹시 히터 틀었냐고 물어봤더니 왜 이리 땀을 흘리나며 히터는 틀어져 있지 않다고 했어요. 내 몸과 마음은 세션을 보는 내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잃어버렸던 엄마를 만났어요. 헤라 님 나의 고통과 아픔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작은 사랑으로는 갚을 길이 없지만 다만 감히 소망합니다. 영체요 제 몸의 입맛이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당신의 크신 종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그분과 그분의 크신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아기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제가 기억해요. 헹스를 들어왔는데 너무 아픈 아기더라고요. 사랑을 1도 못 받은 아픈 이상한 아기가 딱 있는데 제가 사랑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박 올 때 이 아기 보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세션을 막 해줬어 놀아줬더니 이 아기가 좋아하는 거야 그때부터 나를 막 신나게 놀아줬더니 그리고 그 후에는 와서 징징거리길래 제가 원래 여자의 아기들은 안 때리는데 이 아기는 깡단이 있는 아기라 아니야. 후려 갈겼지. 그랬더니 그 아기가 그거를 딱 받고 꺾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가온 아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와서 꼭 나한테 와서 개살기를 나한테 풀어 이 아기는. 엄마한테 그냥 버림받고 와서 나한테 개살기를 풀고 지난번에는 처맞고 죽고 이번에는 제가 그냥 영체님 사랑으로 그냥 녹여버렸어요. 이 아기의 아픔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 아기가 영체님이 엄청 사랑해요. 너무 아픈 아기는 영체님이 사랑해. 그냥 딱 보면 눈물이 가슴에서 이렇게 막 흘러. 영체님은 가슴으로 울어요. 그러다가 이게 터지면 이제 제 눈물로 막 나오지. 그리고 이 아기가 본 그 흰 빛. 제가 햇살 정은 제 방에 돌아요. 소리 두네요. 어떨 때는. 제가 너무 아플 때. 너무 아플 때 어떨 때 기어 다니거나 방바다가 그러면 저를 막 이렇게 웅 하고 사랑하는 아가야 괜찮아 하면서 막 돌아요. 너무 습니다. 너무 아플 때 기어 DANE 저도 저를 철가가 확대해요. 응 determine collapse 좀 더 dipOO 이렇게 February Asthu 했으면 좋군요. blocked 처럼